안녕하세요. 저는 XA 커뮤니티 개발팀의 개발자 안정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이번주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테스팅인 PHP라는 주제로 4주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주제로 테스트 AVA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오늘 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위 테스트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가.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의존성에 대한 얘기, 디펜던시 인젝션 이런 얘기들을 할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소스코드상에서 제가 가급적 보여드리려고 할텐데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이 있다가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테스트가 가능한 코드라는 것이 과연 PHP에서 그게 무엇이고 그 와중에 테스트 AVA라는 것 안에서 얘기하는 의존성 그리고 그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코드를 통해서 어느정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코드 커버리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코드 커버리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난 시간에 조사를 했었는데 PHP 스톰이랑 서브라인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세팅하는 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스트 Able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와 Able이 결합된 단어죠.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의 코드를 우리가 테스트 Able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테스트 Able한 코드는 결국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특정한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절차적으로 쭉 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메소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들 간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객체들 간의 의존성이 줄어들어 있는 코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얘기하는 의존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펄처스 핸들러라고 해서 어떤 구매를 처리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펄처스라는 특정한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유저 아이디와 프로덕트 코드, 기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서 새로운 이 유저에 대한 이메일을 확인해서 그 이메일한테 구매 확인 이메일 그 유저 이메일로 구매 확인 메일을 보내야 되고 또는 그 제품에 대한 프라이스, 가격을 확인해서 어떤 별도의 주문을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샘플로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펄처스 핸들러가 다른 클래스와 연결되어 있는 또는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부분 유저를 새롭게 생성을 하고 또는 메일러를 새롭게 생성을 하고 또는 프로덕트 코드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객체를 얻어오는 것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의 클래스가 펄처스 핸들러라는 클래스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코드는 의존성이 매우 높은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이게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펄처스 핸들러 안에 이 세 가지의 다른 클래스가 수정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시스템적으로 결합도를 풀 수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펄처스 핸들러와 유저, 메일러, 프로덕트의 나머지 세 개의 클래스는 결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존성을 해결하는 또는 의존성을 낮추는 방법의 일환으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기법이 결과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자면 의존성 주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의존성 주입이라는 것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면 프로그래밍에서 구성 요소 간의 의존 관계가 소스 코드 내부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정의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공통된 일관적인 해결 방법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의 하나로서 의존성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디아이를 왜 쓰느냐 이 디펜던시 인젝션을 왜 쓰느냐라고 하면 관련 있는 로직별로 분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져서 유지 보수하기가 편리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목적으로 하는 테스트가 가능해진 테스트에 에이블한 코드가 된다는 거죠. 결국 디펜던시 인젝션은 소프트웨어를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존성 낮추기 디펜던시 인젝션 이런 용어를 쓰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뭐지? 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의존성을 낮추고 이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일 수 있느냐 디펜던시 인젝션이 대체 뭐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클래스 내부에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new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코드들의 어떤 특정한 메소드 안에 new해서 다른 객체들을 얻어오는 그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코드들은 우리가 결합도가 높다, 의존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의존성을 낮추는 것은 new를 그 메소드 안에서 하지 말고 외부에서 주입을 받자라는 얘기예요. new를 쓰지 말자고 해서 모든 코드를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클래스 안에서 어떤 다른 클래스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안에서 new해서 새롭게 생성해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을 받아서 쓰자. 그래서 인젝션,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의존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메소드가 실행되기 위해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클래스 또는 객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의존 객체 주입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디펜던시 인젝션에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성자 주입과 세터를 사용한 방법 그리고 메소드 주입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이 생성자 주입 방법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또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생성자 주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 세 가지 방식은 조금 형태가 다르게 보여집니다. 일단 생성자 주입은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어떤 유저 매니저라는 클래스 안에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라는 걸 주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입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생성자, 컨크리트, 컨스트럭터 타임에 이걸 받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new하는 구문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구문이 없이 대신 외부에서 주입을 받는데 그걸 생성자를 통해서 받는다. 이거를 생성자 주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터 방식은 무엇이냐. 세터는 getter setter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는 getuser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getuser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레파지토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서도 그거를 받는 데가 다른 데는 없죠. 어디 있냐면 이 set product 레파지토리라는 메소드를 별도의 세터 메소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코드를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쪽에서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getus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는 레파지토리라는 거를 미리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setter라는 거를 따로 두고 그걸 하기 전에 꼭 setter를 해준 다음에 getuser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코드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소드 주입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delete menu라는 어떤 특정한 메소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안에서 menu changer의 remove menu라는 이런 구분을 실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menu changer와 menu id를 받는데 menu changer의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가 delete menu라는 메소드의 역할인데 여기서 필요한 menu changer라는 거를 메소드 단위로 주입을 받는 거죠. 결국 이거는 생성자 주입과 다르고 setter 방식과는 다르지만 메소드에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정한 연관된 클래스들을 메소드에 주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지금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IOC라고 해서 inversion of control을 수행하는 컨테이너와 엮여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별로 프로그래머가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타입 힌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꾸 빼면 어디선가 주입을 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주입을 해줘야 되니까 외부에서 어떤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밖에서 new를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또 다른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IOC라고 하고 IOC 컨테이너라고 해서 프레임워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IOC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는 않고 일단 이 dependency injection을 통해서 의존도를 낮춰서 테스트가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걸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실습을 할 건데요. 실습의 목적은 의존성이 강하게 결합된 코드를 리팩토링을 해서 의존도를 낮추도록 수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앞에 칠판에 제가 여기 소스 코드 경로를 적어놨습니다. github.com에 find star testable sample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소스 코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이거랑 똑같은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 코드를 다운받으셔서 사전에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github을 통해 내려받으시거나 아니면 이 다운로드 zip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php와 컴퍼저가 구동 가능한 환경을 설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확인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여기 명찰을 차고 있는 저희 커뮤니티 개발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src라는 폴더 안에 step1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user manager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user manager 안에는 get current user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잖아요.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회원 정보 보기라는 이러한 페이지를 작성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접속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그걸 뿌리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user manager라는 클래스인데 그 안에 get current user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get current user 메소드는 봤더니 글로벌 DB 커넥션을 선언을 해서 그 다음에 세션에 현재 유저 아이디를 받아와서 유저 커리는 유저 커리는 아이디와 이름을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이때 유저 아이디는 세션에 있던 그 유저 아이디고 그리고 MySQLi 커리를 통해서 커리를 질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유저 데이터를 반환한다 라는 이런 간단한 소스 코드죠. 근데 이 코드는 아까 발표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합도가 매우 높은 코드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대한 것도 결합도가 있고요. 세션에 대한 것도 결합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것들은 어떻게 변경이 여기서 유연하게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온전하게 이 안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외부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거를 이 안에서 내가 마치 뉴 해서 쓴 것과 같이 어떻게 결정 유연하게 바꿀 수가 없는 구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유저 매니저를 단순하게 getCurrentUser 이 메소드를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샘플로 인덱스.php 안에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인덱스.php는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dbcon 해가지고 커넥션을 맺습니다. 19168 0.60에 홈스테드 시크릿 테스트 테스트 테이블 33060 이건 포트죠. 그래서 세션 스타트하고 유저 아이디는 1을 넣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유저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뉴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getCurrentUser하고 가져온 유저의 정보를 bar dump로 확인을 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실제로 동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려보셔도 동작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제가 미리 세팅을 맞춰놔서 동작할 겁니다.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띠이스 네 동작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해놔서 그런데 보시는 바 같이 아까 보셨던 그 코드가 실제로 동작하는 형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가 1이고 네임이 파인드스타인 유저 정보를 가져와서 뿌린 건데 실제로 내부에는 이 유저 매니저 스텝 1의 유저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 코드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도 외부에서 있고 세션도 어떻게 외부에서 있기 때문에 주입받는 형태가 아니라 안에서 결합돼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입을 받는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텝2에 똑같이 동일한 유저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스텝1의 유저 매니저 클래스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스텝1에서는 getCurrentUser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서는 세션에서 정보를 바로 가져왔고요. 스텝2의 유저 매니저에서는 getCurrentUser가 아니라 getUser라는 메소드로 이름을 변경했고 그리고 이때 유저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도록 변경했습니다. 컨버저 인스톨을 해야 되나요? 컨버저 인스톨을 해야 되나요? 네. 밴드의 오토로도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컨버저 인스톨을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밴더는 안 올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 올렸네요. 그래서 아까 그 인덱스.php 코드를 실행해보고 싶으시면 컨버저 인스톨을 통해서 밴더 오토로드 파일을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행되시나요? 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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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전 인스톨을 하면 아까 보셨듯이 똑같이 인덱스.php를 통해서 유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서요. 스텝 1의 저 유저 매니저에서는 getCurrentUser라는 메소드였는데 스텝 2에는 getUser라는 메소드로 메소드를 바꿨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인자로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CurrentUser라는 메소드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으로 봤을 때는 효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는 이미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유저 매니저의 역할은 단순히 어떤 유저 아이디라는 인자를 전달받아서 그 인자에 해당하는 유저의 정보를 반환하는 것으로 역할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유저 아이디는 실제로 저거를 사용하기 위한 인자로 주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파라미터로 그냥 전달받은 거니까 실제로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런데 앞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꿨어요. 혹시나 해서 Index2에 가시면 똑같이 스텝2의 유저 매니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걸 다시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역할을 제가 스크립트 매니저 미리 짜놓은 거 아니고요. HTML로 해놓은 게 되는 거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바로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스텝의 유저 매니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랑 조금 더 다르겠죠. 보시면 스텝3의 유저 매니저는 스텝2의 유저 매니저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GetUser라는 메소드는 동일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 사용하는 MySQL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내부 프로텍티드 인자로 가지고 있고 이 유저 매니저가 생성될 때 그 MySQL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를 주입받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오늘 보게 되는 디펜던시 인젝션 형태 중에 생성자에서 주입하는 생성자 주입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유저 매니저는 생성을 류를 할 때 반드시 MySQL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를 주입받아야 되고 주입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내부에 GetUser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자기가 프로텍티드로 인자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다가 커리를 질의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스텝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항상 글로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지시어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항상 명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유저 매니저는 자기가 주입받은 MySQL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스텝 3의 동작은 인덱스 3.php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3.php에 보시면 세션에 유저 아이디가 있고요. MySQL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유저 매니저를 생성할 때 같이 넣어줍니다. 인덱스 2에서는 이 유저 매니저에는 생성자에 주입해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덱스 3에서는 유저 매니저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주입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안에서 어떤 그렇게 하던 것을 외부에서 결정지어서 주입을 해줌으로써 좀 더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플래스 입장에서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인덱스 3.php도 돌려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결과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저 매니저가 스텝 3에 유저 매니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스텝 3에 유저 매니저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getUser라는 메소드 이외에 다른 많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유저 매니저라는 각각의 메소드에는 쿼리를 질의하는 부분과 그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부분과 그걸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가공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막 섞여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제가 getUser라는 메소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코드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쿼리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유저 매니저라는 클래스 안에 getUser라는 메소드 이외에 다른 수십 개의 메소드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쿼리들이 모두 저렇게 소스 코드 안에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별로 좋지 못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MySQLi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다이렉트로 주입받는 것보다 다른 랩핑한 레파지토리라는 것을 클래스를 둬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구조가 좋아지고 디펜던시 인젝션이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텝에서 유저 매니저 클래스를 보면 다음처럼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MySQL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를 주입받았는데 이번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아니라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주입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저 레파지토리는 멤버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다가 GetUser를 하면 단순히 유저 레파지토리에 GetUser를 호출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지금은 이 GetUser가 단순히 데이터만 가져오는데 만약에 만약에 GetUser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네, 보이시나요? 만약에 여러 개의 유저를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일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유저 레파지토리라는 걸로 한 번 더 싸고 그 안에서 수행하게끔 바꾼 다음에 그 안에서 유저 레파지토리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게끔 분리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 매니저는 유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직접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유저 레파지토리라는 것을 주입받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 번째 스텝 안에서 세 번째 스텝의 유저 매니저 안에서 있던 데이터베이스 커리를 만들고 그렇게 지리하던 부분들은 당연히 유저 레파지토리 안에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유저 레파지토리가 그 역할을 하고 이 유저 레파지토리가 MySQL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주입받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넣어놓은 것은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선언을 해놓고 실제 DB 유저 레파지토리가 임플리먼트한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이 말은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그 어떤 레파지토리 클래스라도 유저 매니저 클래스 안에 주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뜻은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은 거의 드물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 아니라 갑자기 MS SQL로 바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유저 매니저 클래스 안에 수많은 커리들이 다 있다고 하면 그걸 수정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입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DB 유저 레파지토리 이외에 MS SQL DB 유저 레파지토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클래스들만 잘 구현해서 대체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네 번째 스텝의 유저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인덱스 4의 소스 코드는 DB 유저 레파지토리가 아니라 MS SQL DB 유저 레파지토리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바뀌면 돼요. 이 말 뜻은 DI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빼서 잘 구성을 해놓으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테스트가 가능한 코드를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DI의 효능 중에 하나는 유지 모수가 쉬운 코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뜻은 디펜던시 인젝션을 잘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나중에 고칠 때 좀 공수가 덜 든다는 의미가 있죠. 첫 시간에 아마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테스트 코드를 짜고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로 코드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은 초기에는 코스트가 높게 잡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더 낮게 설정된다. 이 말 뜻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시는 이 코드를 네 번째 스텝에 보시는 이 코드로 바꿔놨습니다. 간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코드를 이렇게 바꾸므로써 우리는 DI를 실제로 수행한 겁니다. 의존성을 생성자 타입에 넣고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입 받음으로써 이 코드가 DI를 사용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 인덱스4 페이지에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 유저 매니저가 DB 유저 레파지토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는데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이렇게 한 번 더 싸서 넘기는 형태가 주요하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각자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구성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뉴를 외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팩토리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좀 더 간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DI를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테스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 유저 매니저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이 매니저는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클래스와 메소드입니다. 그럼 이 코드를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테스트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테스트 코드는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 매니저 원 테스트는 테스트 겟 유저를 했을 때 글로벌 DB 컨 해가지고 DB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세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유저 매니저를 생성한 거를 거기서 겟 커런트 유저를 해서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근데 테스트 코드 안에 저렇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막 맺고 그리고 저거를 세션을 막 저렇게 핸들링하고 하는 거는 되게 좀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형태인 거죠. 물론 이 코드가 동작은 합니다. 네 동작은 합니다. 동작해서 패스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테스트 코드라고 하기에는 모킹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까지 맺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그렇게 좋지 못한 형태인 거죠. D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게 이번에는 아까 세 번째 보셨던 MySQL I 객체를 주입받는 형태의 유저 매니저를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 매니저 3 테스트를 보시면 이번에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 번째 스텝의 유저 매니저는 MySQL I 커넥션을 주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MySQL I 커넥션을 모킹을 통해서 테스트가 가능하게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앞서 보신 테스트와는 다르게 실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테스트하는데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모킹을 합니다. 좀 보이시나요? get MySQL I DB 목 이런 걸 해서 그 안에서 MySQL I 오브젝트를 모킹을 하고 쿼리와 패치 어소스라는 메소드를 받았을 때 이거를 리턴해라 이 데이터를 어레이를 리턴해라라고 설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쪽에서는 유저 매니저가 DB 커넥션을 모킹한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주입받아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MySQL I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내부적으로 커리를 질의하면서 수행해야 되는 수많은 메소드들에 대해서 모킹을 아래쪽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커리 패치 어소스 기타 여러가지 커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어렵죠. 하지만 만약에 마지막으로 봤던 네 번째 스텝의 유저 매니저 클래스와 같은 형태가 되면 테스트 코드가 바뀝니다. 유저 레파지토리 목이긴 한데 거의 흡사하죠. 앞서 보시던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메소드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레파지토리라는 걸 뒀기 때문에 그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이 메소드에 대해서 모킹한 이 구분만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 레파지토리에 목업을 하고 거기에 get us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러한 더미 데이터를 반환해라 라고 선언을 해주고 실제 테스트 코드에서는 유저 매니저가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주입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킹한 유저 레파이토리를 주입받아서 아래와 같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테스트 1 테스트 3 테스트 4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돌려보면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로 나옵니다.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총 3개의 테스트에서 5개의 어설티션에서 통과가 했죠. 하지만 맨 처음에 초기의 테스트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맺어서 그걸 사용하는 테스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드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가 위치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 그러면 이 테스트 코드는 동작을 하지 않겠죠. 테스트를 보장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우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하고 그걸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디펜던시 인젝션 방법을 통해서 네 번째 형태와 같은 유저 매니저 클래스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군요. 정리하자면 유저 매니저 클래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있던 거를 네 번째처럼 바꾸는 게 실제로 우리가 DI를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방식 중에 하나인 생성자 타임에 주입하는 방식을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코드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테스트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세팅을 다 해놔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실제 이 코드를 아까 인덱스점 php를 확인하시려면 저처럼 이 콘솔에서 ph-s 대문자 s 로컬 호스트 8181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php 안에 내장된 서버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이 코드를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안되요? 안되요? 그래요? 일단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는 아마 안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에 다른 두 개의 테스트는 통과하실 겁니다 자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실제로 안 물렸을 때도 테스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코드는 테스트를 불가능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계산한 게 지금 네 번째 스텝의 유저 매니저 클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고요 혹시 다른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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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출석부 있어요? 출석부? 출석부? 아, 저기 있어요? 출석부? 아, 여기 있어요? 출석부, 원래 바로 안좋은지? 출석부, 설정은 했고요? 출석부, 설정은 했고요. 설정은 했고요? 네, 실수했어요. 여기서 테스트 올린다고 하시나요? 아... 테스트.. 일단 콘솔에선... 이 정도같은거.. 여기, 여기, 여기 있으신가요? 어.. 여기.. 여기, 조금 올 수 있는건데.. 목이 탄다. 목이 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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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 고춧가루 면발이 있길래 진짜 많이 사라졌는데 많이 사라졌는데 넓게 샀어 넓게 샀어 넓게 샀어 그런사람은 되지 않을까 스크림도 있으니까 스크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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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를 못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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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유저 매니저 클래스를 DI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 테스트의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이 코드는 테스트가 동작을 합니다. 제 쪽에서는 3개 다 통과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트를 하신다면 2개만 통과하시겠죠. 와이파이 설정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제가 미리 아이디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PHP 유닛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콘솔에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콘솔에서 치시면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개만 통과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잘 했는데 과연 내가 짠 소스 코드의 어떤 어떤 부분들이 테스트에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얼마나 되었는가. 소프트웨어를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테스트를 한 코드 커버리지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코드 커버리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드가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만큼 커버가 되었는가. 이 소스 코드가 만약에 첫 라인이 있으면 100라인부터 200라인까지는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검증이 된 코드고 나머지 코드는 검증이 안 된 코드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테스트를 추가를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테스트를 얼마만큼 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항상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를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테스트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PHP 유닛과 X 디버그가 필요합니다. X 디버그는 PHP에서 디버깅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이 X 디버그는 대부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면 자동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안 깔려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PHP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치면 현재 구동 가능한 PHP 버전 정보가 표시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카피라이트 밑에 이렇게 with X 디버그라는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이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HP 개발 환경에 X 디버그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한번 해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면 활성화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X 디버그를 깔아야 PHP 유닛과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앞서 보셨던 예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물론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서브라임 텍스트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고 코드에 녹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라임별로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짠 경우는 스텝2에는 0%의 코드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테스트2 라는 파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2의 유저 매니저는 테스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4에도 유저 매니저 클래스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지만 DB 유저 레파지토리나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테스트 코드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0%가 돼 있는 것들은 전부 제가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확인이 된 한마디로 코드가 커버된 그런 소스 코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X디버그를 설정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PHP가 이렇게 있을 때 버전을 치면 이렇게 With X디버그라고 표시가 되어야만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커맨드 라인에서 PHP를 구동할 것이기 때문에 설치 PHP 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HP는 여기에 있죠. 로컬에 설정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유저의 로컬에 PHP5에 lib에 php.ini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환경설정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실 때는 php.ini 파일을 많이 한번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X디버그를 찾았는데 없네요. 저는 X디버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젠드 익스텐션이라는 파라미터 옆에 X디버그.so 파일이 로딩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문이 최초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주석을 해제하시면 X디버그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경로가 저는 여기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 php를 사용하는 php.ini 파일에 x디버그.so 익스텐션이 활성화 안 돼 있다면 활성화를 지금 시켜주세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저희 커뮤니티 개발자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X디버그를 활성화 시키시고 다시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디버그가 아까 php 버전에서 안 보이시는 분 LGM에서 콘텐츠를 1.5LM. 7.2LM. 그것을 써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디엘러리야? 디엘러리죠? 디엘러리죠? 뭘로 까셨어요? 설치가 안 되어있었으니까 안 되어있었으면 좋겠어요 디엘러리죠 디엘러리죠 정말로 같이 사줘요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아파트 CT를 다시 리스타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CLI라서 안되네 이본도 정신없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엑스디버그 안되시는 분? 어디요? 뭘로 깔기고 돼있어요 지금? 전 못 들었어요 부류로 까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새로 안 깔고 되어있는데 옵션만 꺼져있는거 아니에요? 없는데 없어요 디폴트 PHP 53인가? 555인데요 555인데 아까 55였어요? 55 555 PHP INI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PHP INI 그래 INI 패스 INI 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잠깐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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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셔널 근데 없어요 INI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오토셋? 응 여기 오토셋이구나 응 거기 X디버그 설정이 돼있을텐데 방금 깔아가지고 DLL이 아예 없어서 나오는게 DLL이 아예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넣었는데 이제 INI 콘솔에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INI 파일 그때 이게 디벨로퍼 그거잖아요 복사해서 넣어야 되는데 빨리 했어 물렁증 생겼어 거기 폴더에 가시면요 여기 폴더에 가시면 이건가요? 오토셋에 서버에 빈이었나 그러면 여기에 PHP INI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저어 넣었는데 이름을 이걸로 바꾸시고요 이거를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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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플러스 이걸로 그냥 갈게요. 여기서 XD 버그 XD X리버그 X리버그 DLL은 있나요? 네. 여기요? EXT에? 여기? 제조 1890 그래서 지금 계산 중이었어. lige까? 사는 순간 중이니까 우리 같이 오신 거니? 거의 안 Springs 충분했어 Q 준비하셔서 그런 게 유명한ствен朗el 완두라고 어떻게 적혀 놓으세요? 완두 알겠다, 하는데? 알겠다 뭐 130? 내가 살게요 내가 살니까, 130 쌀ком간을 생겨드린 지구 저 장애는 너무 생각해 없어. 양심성도 못 팔았다. 그러고보다는 비싸게 다시 팔아서. Xt Xt 달라요? PHP Xt 범인가? 아 진짜? 저기 다려주네 아 여기 윈도우 계속 켜있어 여기서 다시 콘솔에서 이거를 INI를... 로딩이 안 되는군요. 로딩이 안 되는 거는 왜냐면요. 이게 그냥 익스텐션이 아니고 젠드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PHP 버전이라고 치면... 재시작 한번 해야 될까요? 재시작 한번 해주시고... 일단 DLL는 찾았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위치 다르네. 위치... 아까... 풀... 잘해 갈라. 이게... 이게 풀 아니냐? 더블이었나 이게? 네, 더블. 뒤에 뒤에. EXT 뒤에. 여기 있어? EXT 뒤에. EXT 뒤에. 두 개 한번 저장하시고 콘솔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콘솔에서 한번 해보세요. 왜 윗도록 있으냐고요. 서비씨 하나씩... 이거 또 하나인가? 이거 또 다른가? 뭔가?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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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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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맥이 아닌데? 아, 인해서 경로할 때 이거. 이거 맞게.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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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컴퓨터에 PHP INI를 찾아보니까 이 TCC구구 안에 있는데 그 아시아 지역 하나만 똑같아. 저쪽이랑 똑같아. 부류로 깔아 놔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네.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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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류로 까시면 안될까요? 다 챙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엑스디버그를 어느정도 설치하셨는데 안되시는 분은 환경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지연할 순 없어서 다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디버그를 설치를 하시면요. 우리가 지난번처럼 컴퍼서 인스톨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php 유닛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엑스디버그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드 커버리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이 코드 커버리지를 근데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이디랑 연동을 해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php 유닛을 그냥 치면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옵션을 이렇게 주시면요. 커버, xml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물을 xml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니까 php 유닛의 도움말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코드 커버, 코드 커버리지 옵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실제로 제가 미리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보시면 어떤 파일이 라인이 몇 번째, 몇 번째는 커버가 됐고 안 됐고 이걸 이렇게 보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디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php 스톰과 서브라임 텍스트를 말씀하셔서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정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경로에서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php 스톰에서는 php 스톰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설정에 가시고요. 설정에 가시면 language 프레임워크 섹션에 php라고 있습니다. 이 php의 인터프리터를 아까 x디버그를 설치를 하셨던 그 인터프리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no 인터프리터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치한 우리가 구동 환경에 설정된 php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시는 php 유닛을 보시면 됩니다. 이 php 유닛은 우리가 어떤 php 유닛을 설정할 거냐 사용할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인클루드 패스에서 로딩을 할 거냐 또는 특정한 php 유닛 파르 파일을 쓸 거냐 또는 커스텀 오토 로드를 쓸 거냐 인데 일반적으로 오류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커스텀 오토 로드를 쓰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고요. 아까 우리가 패키지에서 컴퍼저 인스톨을 하셨다면 오토 로드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 컴퍼저 제이슨 안에 제가 이 프로젝트는 php 유닛을 사용할 거라고 미리 선언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벤더 디렉토리 안에는 php 유닛이 깔려져 있는 상태겠죠. 이 php 유닛 파일을 나는 이 프로젝트 아이디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hp 유닛 섹션에 커스텀 오토 로드를 사용한다고 체크를 하고 벤더 밑에 오토 로드 파일을 경로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 가운데 이 섹션이 비어있다면 새로 하나 추가하셔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이 위쪽에 방금 설정한 php 유닛 저는 이름을 로컬이라고 했는데요. 이 로컬이라는 php 유닛 테스트 테스트 가 실행 대기 중 상태로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실행을 하면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만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php 유닛이 설치되어 있고 x 디버그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다면 세 번째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냥 일반 테스트보다 xml 파일을 통해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php 스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hp 스톰이 아닌 서브라임 텍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서브라임 텍스트에서는 패키지 컨트롤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패키지 컨트롤에서 인스톨 패키지를 하시고요. 검색이 나오죠. php php 커버리지라고 치시면 저는 아마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인스톨할 수 있는 php 커버리지 패키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인스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서 리스트에 안 나오네요. php 커버리지입니다. php 커버리지 php 커버리지 커버리지입니다. php 커버리지 php 커버리지 php 코드 커버리지 php 코드 커버리지 네. 그겁니다. 코드 커버리지 인스톨을 하시고요. 패키지를 인스톨하시고 서브라임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봤던 이 폴더를 확인하시면 프로젝트 세팅이 필요합니다. 서브라임 텍스트에서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세이브 프로젝트를 해 주십시오. 세이브 프로젝트를 하시면 어떤 이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테스트 에이블 샘플 샘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저장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에디트 합니다. 에디트 하시면 아마 폴더 하나 뭐 이렇게 밖에 안 보이실 텐데 그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드 시스템과 이 세팅 그리고 폴더에 대한 것을 설정해 주시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디렉토리를 제껄로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PHP 코드 커버리지 패키지를 선취하시고 프로젝트를 세이브 하셔가지고 에디트 프로젝트를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해 주시는데 이때 설정해야 되는 경로는 본인의 개발환경 패스에 맞게 맞추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 한번 해보시고 안되시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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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쳐다넣은 건데요. 자국 세팅에 대한 이치호는 네, 제가 쳐다넣은 건데요. 아까 제가 경로 알려드렸는데 설치 패키지 설치 경로 그쪽에 들어가시면 저거에 대한 스크립트가 있으니까요. 복사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같이 입력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환경경 경로는 직접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말해드렸습니다. 내려진 고추 고추 goals 높게 점검 오 안됩니다. 고추 후 오늘 너무 커 가르치다. 맞네요. 엑시트 됐네 설정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인터프리터가 이거 맞나요? 5.6.2 맞고 페이지 피스톱 로컬 컴퓨터 인스타를 하셨죠? 네 테스트땡은 이런가? 테스트땡은 이런가? 네 테스트땡은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인것 같네요 1번이 실패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1번을 치워볼게요. 계속 외면하네. 1번을 치워볼게요. 잘 되는데 엑시트코드 2호가 뭐죠? 처음 봤네 이런데 여기 스팸은 뭔가요? 어디요? 이거요. 이거예요. 여기서는 위터프린터에 따로 설정 안 할 줄 알아요. 됐다. 경로가 잘못 뜨네. 됐죠? 퍼센트 나오죠? 이거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PHP 유닛이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거를 해야 되는데 이 디렉토리 전체를 하니까 뭔가 못 찾아서 에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 알터네이티브 컴퓨레이션 파일을 해서 phpunit.xml을 지정을 하거든요. 원래는 디폴트로 그냥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설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커버리지 좀 확인되시죠? 네. 네. 코드 커버리지를 php-storm 쓰시는 분은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안되시면 질문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디갔지? 환경도 다르네. 럼 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콘솔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하시는데. 터미널이죠? 네. 터미널을 못 잡는 건가요? 터미널을 못 잡는 건가요? 퍼센트는 떴는데. 제 코드가 아니잖아요. 에디트 컴피부에이션. 여기 없어. 디렉토리. 이거요? 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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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테스트가? xdbub not loaded. no code coverage. xcode xdbub가 안되어있네. 5.5 맞아요? 네. 안 되는데? 이게, usr 빈 PHP잖아요? 다.. 지금 파전 5.6인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엉뚱한 얘를 찾으니까. 지금 부류도 5.6으로 잡혀있는거네요. 이거 목걸이가 아니야 이거? 이거 목걸이가 아니야? 이거 안 되니까 테스트랩이 아니고 디트 컴패보레이션에 테스트에 알터네티브 조절하고 뭐래요, 테스트랩 excess 티프 exemple 헨벤팅 컨테스트 투 tiden her 찬 화살이 조금 더 잘생겼네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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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여기가 잡혀있네. 루터프리터 옵션. 당연히 벤더 들어가면 오토로 듣겠죠? 오토리터 옵션에... 뭐지? 오토로 좀 더 빨간색이야? 루터프리터가 왜 저러지? 루터프리터가 컨피그레이션처럼... 여기 아예 이거 PSP 가면 이쪽. 5.6점인데? 응? 5.6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5.6이 안 나와? 엉뚱한 걸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찾아야지 그러면. 어디 있어요? 네, 거기서 유저로컬 비네. HP, HP. 유저로컬 비네, PHP. 근데 거기서... 유저로컬 비네. 어, 됐네. 엑스페이하고 떴네. 이거 어쩌는데, 어쩌지. 아, 이름이 어쩌고라고 돼. 뭔가 이렇게... 모르겠다. 오, 비슷해져. 이상한 설정... 왜냐, 누러랑 그거를... 왜 남의 프로젝트 갖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응? 퍼센트... 퍼센트 엉망이네. 13%는 13% 20%야. 잘하세요. 잘하세요. 다 꺼놓은 거야. 다 꺼놓은 거야. 아, 이게 다. 그리고... 어... 이거라고요. 예. 이거 디렉터로 있었어요? 네. 역시. 그러면은. 제거 줘봐주세요. 잠깐만.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 배터리가 없어요. 제거. 제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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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브라임 텍스트 세팅을 하시면 빌드 영역이 새로 추가되거든요. 빌드 쪽에 보시면 아까 설정한 PHP 유닛이라는 이름에 빌드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설정한 대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빌드 시스템에 해당하는 커맨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커버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커버리지 파일은 Clover.xml이라는 파일로 생성이 되고 이 파일이 생성이 됐다고 하면 이 유저 매니저 이런 클래스에서 코드 커버리지라는 툴 영역이 생성이 되고 커런트 파일이라든가 올 오픈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PHP 스톰과는 다르게 서브라임 텍스트에서는 퍼센트를 보여준다든가 이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왼쪽에 보신 것처럼 녹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이 지금 라인이 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정도만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PHP 스톰에서는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여기 보시면 약간 연하게 녹색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불그스름한 빛을 띄죠. 제가 테마 컬러가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테스트가 커버리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브라임 텍스트에서도 이렇게 그린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됐는데 이 부분은 안 됐죠. 애석하게도 빨간색으로 나오진 않고 그냥 안 나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PHP 유닛과 X 디버그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콘솔에서는 커버리지라는 커맨드를 알려서 XML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걸 보기는 어렵으니까 IDE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별도의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HTML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IDE에서 통합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얘기한 걸 좀 정리하자면 Dependency Injection에 대한 얘기와 그것을 통해서 코드를 좀 더 테스트 에이블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테스트를 작성을 했을 때 이 코드가 테스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 커버리지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DI를 통해서 의존성을 낮추고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고 또는 코드 커버리지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것은 오늘 내용은 이게 다고요. 만약에 이제 진행하시다가 오늘 조금 설정이 안 되셨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추후에 다시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한번 해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DI를 하면서 유저 레포스트리 인터페이스랑 DB 유저 레포스트리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클래스가 생겼는데 DB 유저 레포스트리도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모킹하는 것 대신 유저 레포스트리를 모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커리 자체를 우리가 막 섞여 있으면 테스트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레포스트리를 한번 싸서 레포스트리를 테스트 함으로써 데이터가 가져오는 로직 자체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레포스트리에 대한 테스트는 추가를 합니다. 실제로.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커버리지 같은 경우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하면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게 정답은 없어요. 몇 퍼센트 유지하시는 거죠? 저 SE 쪽에서 저희 목표가 몇 퍼센트죠? 제 마음이에요. 보통은 프로젝트 시작하면 50% 미만 잡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불러간다? 50% 하시는 거고요. 보통 구글에서는 커밋을 하면 테스트 코드까지 마치 커밋을 하는데 저거 보면 프리훅이 있어서 커밋하기 전에 체킹을 안해요. 그래서 코드 커밋이 60% 안되면 커밋이 안 돼요. 구글 같은 게 네. 걔네는 기반이 한 40% 근데 이 만약에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가 마냥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집착하다 보면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양산하는 쓸데없는 코드를 양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테스트를 좀 더 잘하고 그걸 좀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인터페이스는 커버리지 원래 안 올라오네요. 네. 그거는 테스트 코드를 잘 만드시면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파일이 3개인데 50%밖에 안 돼가지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세미나 4주가 딱 끝나면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 XE 채널에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진행했던 건 실습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좀 편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모던아이징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들은 테스트 에이블한 코드가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코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나 새로 짜는 코드들에 대해서는 테스트 에이블하게 DI를 적용해서 잘 짤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이미 많이 짜여져 있는 코드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거를 조금 더 모던하게 조금 더 클래스와 그런 인터페이스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던아이징 레거시 코드를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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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